제주도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30에서 100mm, 산지에는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이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봉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1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관광 휴게시설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계획 심의 기준에 맞는 자료와 사업 부진의 비상차량 진입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승인된 이 사업은 고짜왈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살림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고짜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재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 4곳에서 고짜왈 보전 정책 및 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짜왈 보전 관리 정책 방향과 고짜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자 2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81km 해상에서 금어기에 있는 사로징어 15마리를 잡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127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에 대해 담보금 부과 등에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금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 분화구에 쌓인 돌탑을 허물어 양서류 서식지가 유지되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안내판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오름 분화구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와 제주 도롱룡,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물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주지역 농가에 보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1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시설하우스 농가 48곳에 6,450톤 규모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